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의 이형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 드릴 첫 소식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의원, 40%선이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네.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37.4%, 부정평가가 57.3%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첫 주차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는 6.4%포인트가 떨어져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그동안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생각해 왔던 40%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도 최대치로 벌어졌고요. 오늘 조사는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재배한 전 지역,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최저치, 긍정, 부정, 최대 격차,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낮은 것, 40%가 무너졌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특이하게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과 매우 잘못함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합해져서 나오는 건데 그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부정평가의 질적인 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요. 그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 지역별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형군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긍정에 대한 긍정 지지도가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반응이 말이죠. 충청권에서 무려 16.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1.7%포인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꼽히고 있는 호남권에서도 13.9%포인트, 과로 안에 작은 글씨로 여러분께 보이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정수행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변을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의 하락폭이 6.3%포인트, 30대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30대 하락폭은 크지 않은 반면에 40대는 5.6%포인트.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5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41%. 41%라고 하는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계층에서는 이것만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던 건데 41%까지 무너지면서 40%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 진보층에서도 지지가 빠졌고 또 하나는 지금 중도층. 특히 충청권에서 지지가 지금 대폭 빠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층의 방향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원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있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아 비대위원 선관은 어떠세요? 네, 뭐 최근에 부동산 문제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런 극한 대립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부동산 문제는 약간 등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슈가 됐을 때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쳤다가 또 금세 회복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는 저는 추흥 갈등, 부동산 문제 또 지금 코로나가 대통령이 굉장히 자부하셨던 K-방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도층, 또 코로나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는 중도층이었을 것 같고 또 지지층에서 좀 빠진 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대립에 있어서 적극 지지층에서 약간 다른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연아 비대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역대 대통령들의 국제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과연 어떠했는지 과거의 대통령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슷한 시기의 지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까요? 김영삼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 3년 지났고 그리고 만 3년 6개월이 됐으니까 4년차 1분기, 2분기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4년차 1분기, 2분기 41%, 김대중 대통령은 27, 29, 오른쪽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27, 20, 이면박 대통령이 43, 39, 박근혜 대통령이 40, 33, 문재인 대통령은 61, 45.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는 최초로 40%가 무너지면서 30%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근 의원? 갤럽에서도 제 기억에는 지난 여름에 한 번 40%선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39%인가 그때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뭐 강조를 합니다마는 여론조사는 그 수치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 당시에 갤럽에서 8월이면 저때 어떤 이유로 저렇게 40%가 무너졌을까요, 김연아 비대위원이나 김연아 비대위원이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8월이면 조국 전 장관. 우욱 장관 아마 지명되고 언론에서 예를 들으니까요, 지난 8월이니까요, 지난 8월이고요. 지난 8월. 지난 8월이요. 지난 8월이면 8.15 광화문 집회에서. 그때 상당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했지만 그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지지층에, 반대하는 층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줬던 것이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 부분은 6월 17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지난 8월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특히 전세 대란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 문제가 이번 여론조사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언론에 거의 한 일주일 보름 이상 이 문제가 도배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나름대로 판단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여권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부분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언론이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보도를 주요 뉴스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검찰 중심의 입장 보도라는 답변이 35.9% 법무부, 추미애 장관 중심의 입장 보도라는 반응이 29.1%. 물론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의 언론 보도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응답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가 나타났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김연아 비대위원? 김연아 비대위원님, 최근에 상황이 이제 일종의 가회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징계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기사가 쓰여지는 게 저는 일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중심의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게 꼭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보기에는 조금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원 어제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 상식선에서도 저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기사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김경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언론하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가 길거리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더라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은 보편적으로 똑같고 분석하는 관점도 그리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고요. 또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 다툼 이전에는 본인 아드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서너 달, 두세 달 동안 또 언론에 집중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누적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담보돼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지 않는 것도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그것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면직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단하는 보도는 하지 말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대변인에게 여러 차례 물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 청와대의 입장은 징계위원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민석 대변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맞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한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뭔가 발언을 하시는 것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침묵하시다가 징계위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전에 했던 똑같은 말이고 오늘 아침에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지 않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굳이 청와대가 대변인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뭔가 지금 청와대에서 이 징계위가 공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라는 것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법원과 또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에 대한 정당성,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고 판결을 난 이후에 이 징계위를 그냥 진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판결이 있었다면 저는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징계위원들에 대한 깊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날짜는 그대로 하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뭔가 상당한 지금 민심의 압박,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급락한 부분에 대한 약간 청와대의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 주시고 있고요. 김병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저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뜯어 들어가 보면 대단히 공허한 말씀이세요. 왜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안 맡는데 위원으로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 위원이니까요. 당연직 위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차관께서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법무실장으로 임명해서 2년 6개월을 근무를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보면. 그리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는 탈원전 수사 관련해서 변호인도 맡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다 지금 현재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던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 아니에요, 보면. 그럼 거기에 공정성이 어디 있어요. 제3자가 위촉을 해서 가령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오고 또 가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들어오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담보가 된다면 징계 절차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원초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재 사실상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장관이 모든 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절차적 무슨 공정성을 글쎄 새로 지명된 차관이 위원장을 안 맞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이 된다. 저는 앞에 말씀은 좋은데 뒤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 어떻게 보면 이영근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징계위원회 더 연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준용이 될 텐데 8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징계위원회 위험명단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들어가 봐서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인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견, 이의 제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징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걸까요? 오늘 비슷한 얘기를 신임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에 출근하면서도 했죠.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 얘기를 했는데 윤 총장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에 대한 징계 과정은 형사소송법이 준하기 때문에 한번 연기를 하면 5일 이상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8일 이후에 여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해달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들 가운데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곤란하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명단을 안 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찰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 징계가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로 예전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맞지 않는 것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언론도 미리 예단을 하지 말고 징계위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달라 청와대는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징계위원을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 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운영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 드렸죠. 충청권과 호남권의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번 조사에 비해서 5.2%포인트가 빠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8.9%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제1여당인 국민의힘은 3.3%포인트가 오리면서 31.2%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비슷하게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강세였던 진보청 그리고 호남권의 지지율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컸다는 점이 역시 똑같이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이 1등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만약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는 아직도 내부에 개혁 과제가 많다. 그래서 지지율에 이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비록 여당보다 앞선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그것을 갖고 이렇게 갑자기 반색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있구나 또 이 불안해하고 있는 전국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은 좀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리얼미터 측에서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